타랭 이거 먹을까요 여러분? 어 이거? 이거 먹을까? 간다 간다 지금 몇 시냐고요? 어 4시 42분 이거 하나 먹자 너무 배고프다 근데 내가 맨날 이렇게 올린 것만 먹어야 돼? 아 나 그거 먹고 싶은데 그게 뭐지? 돈까스 아 돈까스 먹고 싶다 근데 돈까스가 비싸 아 저번에도 짜장면 하나 시키려고 했더니 택배비만 10만원 달래 그치? 기억나요 여러분? 100불어치 시키면 꽁짜래 아 그럼 어떻게 되는거야 아니다 5만원이다 5만원 택배비만 5만원 달래 어 5만원 그치? 기억나요 여러분? 배고프다 배고프 진짜 그.. 짜장면도 거의 한 브랜데드 시키면 한 2만원 정도 하겠다 이거 하나 먹어야 돼 어유캔이 요즘 한 2만원 정도? 아 왜 이렇게 배고프냐 초.. 초콜릿 하나만 먹을까? 아 여러분 구독자 늘려주세요 아 아직도 115명 구독자 늘려줘라 그니까 초콜릿 가져와 그니까 길거리 삼겹살 먹자고 안돼 지금 지금 먹고 싶은데 못 먹어요 나중에 좀 코로나 괜찮으시면 먹어야 되겠다 이것도 맛있긴 맛있는데 스니커즈 아 근데 진짜 어지러워 배고파서 진짜 어지럽습니다 왜 이렇게 어지럽지? 강사 먹고 싶은 거 다섯 개만 찍어봐 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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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다섯 갠가? 어 돼지네 쓰읍 일단은 저거부터 먹읍시다 너무 배고프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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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궜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거 면 파스타 아 저거 하나밖에 없는데 아 다 흘렸어 또 라면 먹어야 됐나? 아 형 귀찮나 아 초콜렛 하나 먹어야 되겠다 어 초콜렛 Hello You got your ID, please? 네 96명쌤 41996 41996 41993 41993 형 I'm 형 형 해봐 형 형 I'm talking to my Korean friends Oh really? Yeah 형 형 형 Can you say 형? Yeah Yeah You want to date They're over there? In Korea Yeah 내 동생 Thank you Thank you Be careful 조심히 가 동생 Thank you 아 응 너무 까분다고? 언젠간 맞겠다고? 비싼거 맛이네 응 형은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동생은 비싼거 맛이네 또 손님 왔다 아 전변 진짜 아 지금 엄마가 해주는 밥 아 뜨거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주워 먹자고 아 아 아 아 열받 똥 아 그냥 주워 먹자고 적당히 해 지금 열받아도 죽겠어 와 진짜 화난다 너무너무 화가 난다 화가 난다 너무너무 화가 난다 너무너무 아 쓰레기통부 없는데 조금은 이제 또 있어야 되겠다 갑자기 현타 온다 제일 소중한 걸 떨어뜨렸어 현타가 엄청 오지용? 야무지게 닦기 아 오늘 아침에 닦았는데 아 일주일만 야무지게 주워 먹으라고 아니 지금 심각해 지금 못 먹어 지금 밥도 별로 못 먹어가지고 힘들어용